안녕하세요 유튜버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오케이 이게 먼저에요 전 이거 이제 해야될것은 이걸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상인 아 상인이 왔으니까 이제 가야되고 우선 멈추고요 잠시만 기본의약품이 필요하죠 약초용 분토 약초를 캐서 재배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원축물 하고 원거리도 필요하죠 무기 그쵸 원거리 무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봉 오 세개밖에 안 들어가요 스크롤 전문 이제 마스터 전문 옷들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개 세개 두개 기본적으로 스크롤이 우선은 여덟개가 필요하네요 스크롤 여덟개 자 그러면은 팔아 제낄 수 있는게 없는데 누가 갈까요? 스크롤 니가 가자 니가 스크롤 기분 좋죠? 스크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스크롤 뭘 팔고 뭘 줘야 될지 보고 스크롤 돌국깅이 스크롤 돌국깅이 스크롤 어... 스크롤 돌국깅이 돌? 스크롤 돌국깅이 있어야죠 스크롤 나무가 아니라 돌국깅이니까 있어야 되고 음... 감자 이거 다 팔아봐야 백... 백코인밖에 안되고 그쵸 백코인밖에 안되니까 팔아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런걸 팔아야돼 이런거 스크롤이 아무리 못해도 지금 세개는 있어야 되는데 안되죠? 얘들 월급 줘야되니까 절대 안되요 절대 안되서 음... 뭐 할게 없어요 의사옷도 하나 분명 필요하고 아... 지금 특별히 진짜 뭐 할게 없죠 아직 제가 뭘 돈벌이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아쉽지만 아쉽지만 어째지 오코인도 얘도 줘야되고 매번 이렇게 주다보면은 돈이 떨어져요 네 집에다가 기분 안좋으네 기분이 어느정도 다 좋아요 예린 집에다가 더이상 뭐 지을게 없다 야 네 집에다가는 뭐가 이렇게 네 집에는 많니? 그런데도 기분이 나빠? 어 얘 만족도도 안되는데 얘 도대체 뭐가 문제죠? 이게 왜 안되는지 모르겠네 자꾸 야 넌 이쪽발로 가있어 그럼 그러면은 음 다시 한번 지어볼까요? 목화가 없어서 그것도 안되고 목화가 없어서 그것도 안되고 목화가 없어서 그것도 안되고 목화가 15 목화 있으니까 한번 비싼걸로 놔볼까요? 일쭉한걸로 아 비싸다 야 아 비싸다 안되면 안되 안되죠? 넌 뭐니? 이게 뭔지를 모르겠죠 지금 기대가 충족되고 월급 쳤어 그래 월급 쳤어 얘가 문제에요 지금 이거 만족도 해줘야되요 만족도 2레벨로 올려줘야되니까 아 알라그자 아 목화가 없어요 목화 거의 다 만들어지고 있죠? 하율 예은 야 예은 너 거기서 뭐하니? 다 만들었나요? 그러면은 민지 공부하고 있고 돌곡갱이를 이제 오케이 무기 여기다 야도 만들어져야되겠네요 보관 돌곡갱이가 하나 있으니까 돌곡갱이 채워줄수가 있어요 좀 해 3 2레벨까지 올라가자 오케이 됐죠? 그럼 이제 얘도 요거치 됐고 아 진짜 그게 없어요 나 진짜 미치겠네 이것도 안되고 이걸 취소하잖아요 그러면은 안좋아져요 여기서 한번 이게 진짜 뭔지 모르겠네 이거 음 이번에 새로 생긴건데 이거 이거 양탄자인줄 알았더니 양탄자도 아니고 이건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에요 음 음 음 음 음 뭔지 모르겠어요 음 음 계속 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목화 목화가 들어가야 되고 어쩔 수 없네 여러분 겨울 동안에는 계속 이렇게 보내야 되고 요리 업그레이드 하고 요리를 이제 여기다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예린, 철광석, 운우 운우 와서 쉬어라 야 의사, 의사 예은이 이제 의사로 바뀌고 변경 의사 예 은우 팔 치료해주기 은우 팔 치료해줘 헌방에 성공하자 아 실패했죠 야 수시계 얘 일시키면 안 돼요 얘 일시키면 안 돼 팔 완전히 부러져 그러다 야 일로와서 다시 쉬어 니은이 팔 부모 다시 이번엔 성공하자 성공 아 야 왜 자꾸 실패해 아 왜 자꾸 실패해 자러가 야 그만 일로와 일하면 안돼 너도 그냥 자러가라 자 체력 많은것봐요 와 누가 에너지 알지 야 와서 춤춰 어 예 그렇지 잘한다 야 야 팔 제발 야 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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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짐득 이번엔 성공 아 왜 자꾸 실패해 왜 자꾸 실패해 왜 자꾸 실패해 너 3단계는 가지마 야 은우 일로와 3단계 일로와 이번엔 성공하자 아 계속 실패하냐 일시키면 안돼요 일시키면 안돼요 완전히 팔 부러지면 큰일나요 일시키면 그쵸 이래 야 얘기해 나눠 예 까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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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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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아 미치겠네 에잉? 미쳐버리겠네요 왜 자꾸 실패하지? 아하하 야 어디가 실시좀 취하고 야 이번에 성공하자 진짜 와 강철팔이냐 너? 어? ㅋㅋㅋㅋㅋㅋ 야 휴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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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지마 너 어디 가지마 어디가면 안돼 제발 성공하자 어어어 오케이 오케이 아쟤 독한데요? 어우 독한데요 건축법 건축법하고 가구까지는 갖춰야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몰라요 조리대를 하기 위해서는 철광석 50개 예린 철광석 50개 곧 되죠? 철광석 50개 바로 조리대를 만들어서 얘네들 보급 음식들을 줄 수 있어요 저나저나 예은 야 어디갔니 은우? 야 휴식 예은 얘는 놀고있어 제발 이번에 성공해라 잘어가죠 아 얘는 에너자이저라서 도중에 깨우면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면 안되니까 아 얘들 해줘야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되겠네요 여기다가 농부 잘해줬죠 지금 응 응 은우 아무튼 끝났고 광부 그쵸 음 얘를 이제 왔다 여기 옷 지금 닫힌 애가 안되니까 지금 아 아 얘보고 이제 돌 캐야죠 돌 얘보고 이제 돌 캐고 민지는 돌 캐고 예린이는 철광을 캐고 한명 도우면 얘도 이제 광부로 광부가 제일 중요해요 광부가 제일 좋고 돈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광부로 이제 한명 도우면 무조건 광부 그리고 돌 독갱이를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돌이 없죠 아 야 야 야 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일로와 야 빨리 치료해줘 야 이번에 성공 좀 하자 야 아무것도 안했는데 왜 부러지고 그래 미치겠네 오케이 아 드디어 성공하네 와 드디어 성공하네요 야 군단 크리스탄을 캐고 야 너무한거 아닙니까 한 8, 7번 했나요 7.8개도 아니고 어 겨울 마지막 날 오케이 아우 됐어요 어우 진짜 진짜 힘들게 하죠 오케이 보세요 철관스 다 캤죠 그러면 이제 아 얘들한테 이제 맛있는 밥을 줘야죠 놓고 맛있는 밥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의자도 이제 잘 예쁘게 줘야 되고 그리고 음 이거 이거 이걸 하기에는 약간 별로예요 이거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양주의장같은거 놀려면은 좀 별른데요 놓고 음 음 음 의자 어 예쁘게 좀 꾸며볼까요 탁자 음 음 음 음 음 흐허 아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자 이쁜 의자 이쁜 의자 벤치는 밖에다 놓는거에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돼요 의자는 안에다 놓는 의자구요 벤치는 밖에다 애들이 쉴때 아마 그런 맥주 벤치 이런거죠 이런거 그런 뜻일거에요 아름다움에 따라서 이제 그런것도 바뀌구요 복음 복제의자 이런거 불거에 따라 얘네들이 기분이 바뀌어요 이런거 놓고 이런거 자 이렇게 좋죠? 여기 돌아다닐수도 있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수도 있고 길이 없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얘들이 여기다가 이것도 놔야되는데 이거요 양조장 이렇게 놓으러 가겠습니다 야 빨리와서 빨리 만들어 이들 노가리까지 말고 이제 여기서 고급요리 감자랑 토마토가 제일 많잖아요 감자랑 토마토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걸로 호박도 있으니까 호박도 먹여도 돼요 이제 고급요리를 이걸로 이제 먹이는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감자가 더 있으니까 호박이랑 감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은 됩니다 고급요리들 먹기위해서는 고급요리를 꺼내가야되잖아요 이거 철광석이 부족해요 아 예린이 철광석을 더 빨리빨리 캐야되는데 철광석 10개를 더 캐야되네요 못 꺼내 먹어요 여기서는 이제 그거밖에 못 꺼내 모닥불꾼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것을 꺼내 먹기 위해서는 이거 있죠 조리된 음식보관 이거 여기서 이제 꺼내 먹을 수 있는거에요 이 조리된것들 호박수트라든지 감자수프를 여기서 꺼내 먹는거에요 의미 아셨죠 꺼내 먹는 위치가 틀려요 비어 이거 비어 있죠 비어 이거를 만들어도 양주장을 만들어서 그래서 비어 맥주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냥 꺼내 먹는게 아니라 양주장 있죠 양주장 여기서 꺼내 먹을 수 있어요 여기서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문제가 많아요 더 커야될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식당 이렇게 해서 우리들만의 식당 완성 했습니다 어우 예쁘죠 우리들만의 식당 드디어 완성했고 철광석 열기를 캐야되고 잠깐만요 어흥 야 윽 우리 민지 오우 육 남았죠 육 민지야 니꺼 아니구나 하지 어이 응 좋아요 이제 하면은 얘도 이제 철광석 캘 수 있죠 철광석이 현재로서 중요하고 석재 석재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지 민지 으흠 민지 비행이 가졌니? 왕부호수도 있어야 되는데 왕부호수도 있어야 되는데 오카가 없어서 민지 돌캐 민지는 돌캐고 볼 이 나머지는 이제 채광을 해서 올려서 진급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것만 먹여주면 기분 좋아할 것 같은데 너는 왜?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오케이 철광석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먹을 수 있도록 애들 기분 좋게 아 여기 땅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양조장 길이 막혀요 이렇게 두면은 길이 막혀서 못가니까 문제네요 좀만 더 크게 지을걸 아니면은 어쩔 수 없죠 하나 더 지어야죠 건물을 여기다 여기다도 지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는 맥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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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통 여기 있네 너 이거 이거 군단 이거 와서 지워라 저 빨리 지워야돼 좋아요 이제 애들이 이제 애들이 여기 와서 이제 먹을 거예요 그쵸? 이번에 와서 식탁에서 앉아서 먹고 음 보기 좋은 그림이죠 요리하고 여기 앉아서 밥 먹고 식탁 어우 기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이제 완성되고 있어요 이제 검들도 만들고 석재도 이제 캐고 사람 한 명 더 받아서 얍 이제 봄 목화 좀 야 목화 좀 주워와라 이제 봄 봄이니까요 자 이제 어 여러분 농사를 이제 질 수가 있어요 딸기를 딸기를 이제 봄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워주기 위해서 여기다 딸기농을 분토를 하나 또 만들고 딸기 봄에 딸기랑 이제 봄 보이죠? 봄봄봄 봄봄봄봄 봄에만 할 수 있어요 딸기를 봄에만 그니까 여유를 두고 많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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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 다음에 가을 이거 2개 이런 식으로 딱 차근차근 가는 거죠 이거는 이제 가을에 못하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두시는 게 좋아요 오케이 끝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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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성현 성현도 그만해 너 이제 빨리 와서 이제 토마토 쥐어 허허 하고 있어요 예은은 이제 너 이제 변경하고 수공업자로 가서 너 이제 이런 거 빨리 캐 목화 예은은 못 갈 수 있군 은은은 나무 인지 예린 응응 좋죠 얘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아직 먹지를 못했네요 얘가 이걸 좋은 걸 먹으면은 없어질 거 응 이거 먼저 해줘야겠다 얘는 쇼 어 아 그래 가져가 아 250 나래들은 그래도 기분 좋게 서로 그래 가라 250 200코인짜리지만 내가 준다 특별히 이제 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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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카 키면 되니까요 모카 여기가 속해 여기도 모카 키면 되니까요 놔두고 금방 하죠 오 오 오늘 와서 도와주는 것 봐요 오 센스쟁이 흐허허 오 도와줘요 농부는 딱 두 명 정도만 하면은 딱 적당해요 군단도 지금 먹고있죠 요거 지금 청료하죠 좋아요 얘가 문제에요 얘가 쇼파를 성희연 집에다가 쇼파를 하나 더 놔줘야 되겠고 쇼파 의자 의자 의자쪽에서 목화가 생겼으니까 이제 만들 수 있죠 쇼파 쇼파 왜 누구 인지 윽 민지가 어마어마하게 우울한데요 안락의자 안락의자를 니 집에다 놔줘야 되요 얘 진짜 거짓말 오케이 기분 좋아졌지 기분 좋아졌죠 야 한번 앉았다가 아야 앉아 민지야 앉으려 오케이 그 다음에 난로 난로 난로는 돈될거에요 아마 보관 아니 보관이 아니라 장식이죠 석재도 있으니까 기분좋게 해줘야 돼 기분좋게 야 기분 어 그쵸 어 이제 돌케 돌케 여러분 아셨죠 이런식으로 사람들 기분좋게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거에요 관리 여기 이걸 하기위해선 목화가 없어요 목화 예린 너 예린 너 누구 난로 너 집에는 이렇게 많은데 너 기분 나쁘니 악몽 15 어 야 석재가 없네 이럴때는 얘를 쉬게 해줘야되요 욕 쉬게 해줘야 되니까 이기 때문에 야 어 불꽃 구경 한번 해 불꽃 구경 오...그러면 아마 오를거에요 안오르니? 그쵸? 타면 오르죠 이건 뭐야? 너 지금... 돌킬려고? 기분 좋아졌어? 예린 예린 너 안돼 너 쉬어야 돼 휴식 이런식으로... 농부 3레벨 달성하기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 자꾸 이게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걸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로막고 있어요 펼쳐도 안되고 얘도 얘네 둘 막혔네요 골치 아픈데 예은은 또 놀고 있어요 수집하고 단 크리스탈 그만 캐고 이런식으로 계속 꾸준히 바빠요 여러분 꾸준히 해줘야돼 꾸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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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가끔씩 뻘짓을 하기 때문에 철광석 캐야돼 짧아서 짧아서 얘네집에도 안락을 잘 줘야돼? 음 해줘야될게 많죠? 어딨지? 장식 척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주고 아 만들어줄거 많다 얘네 왜이렇게 기분나빠야죠 얘네 근데? 음 음 됐어요 두개 옥죄 스무개씩 에이 예린 널루와 예린도 안되겠다 너 쉬어라 그냥 허헣 음 예린 뭐가 뭐가 이루어졌는데? 대화좀 나눠야될까요? 군단 군단에게 말걸기 야 군단 어딨니? 군단 거기서 뭐해? 대화 나누고있네요 예린이 방에 질투남 아 진짜루 질투 질투남 사라졌네 자 와서 만들고 군단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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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좋아져야돼요 좋아지고 있죠? 10코인 사각주문 10코인을 달라 이렇게 주면 되죠 아 진짜 얘 달래주기 힘들죠 달 엄청 달래주기 힘들죠 아 아 아 석재 좀 캐고 제일 중요한게 이거예요 이제 석재랑 철광석을 많이 캐야돼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것도 만들기 위해서는 50개 120 50에 120이 필요하고 이제 돌칼도 만들기 위해서는 석재가 100개씩 들어가요 최소한 4개에서 10개는 만들어져야 8개는 만들어져야되기 때문에 비싸고 아마 이제 돌갑옷? 돌갑옷도 만들어야될걸요 이 업그레이드하면은 어딨지? 아마 어딘가에 돌갑옷도 있었을텐데요 어디지? 아무튼 있을거에요 돌갑옷이 어딘가에? 있겠죠? 아닌가? 어딘가? 아닌데요? 1,000가본 밖에 없네요 10,50 아 모카 없어요 모카 없어서 패스! 자!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이제 여름이 되기 때문에 모카 캐고 예은이 자고 있네요 예은이 얘로 아니 얘 놀고있어요 또 보세요 아아 이렇게 일일이 설정해줘야 된다는거 절대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오 좋아요 자 음 좀 많이 좋아졌죠 흐흠 식당도 생겼고 이제 연구 보구조리법 끝났고 이거 대장기술 가하기 위해서는 이제 스크롤들이 필요해요 스크롤들이 필요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노가다에요 열심히 모카 같은거 캐서 만들어서 상이 놓으면 팔고 아이언 뭐 이런것들 계속 모하다가 돌검이라든지 그런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이제 그게 먼저거든요 이제 이거 3개 스크롤 3개 전문 옷들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원거리 무기도 만들어야 되니까 셋 셋 그 다음에 의약품 의약품 만들어야죠 그래서 둘 그래서 우선은 셋 셋 둘 아 보세요 코인들이 많이 필요하죠 이제는 뭐다 노가다고 이제 벽을 지어서 고블린들과의 이제 전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 Finland 지루하게 친해적 테라 여자 신미 같이 이 JOHN 안녕히 계세요.